손흥정 감싼 학부모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와 관련돼서 아직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논란은 계속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이자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손흥정 감독이요. 한 학부모가 감독과 코치진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한 바가 있죠. 그래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자 해당 아카데미의 일부 학부모들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 내용은 일단 제목이 제발 손축구 아카데미,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냈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체벌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체벌의 기준에 대한 시각 차이일 수도 있지만, 일단 이 반 학생들은 한 번도 체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아이들을 또 과도하게 운동시킨 적도 없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됐던 오키나와 전지훈련 이야기를 하면서요. 특이점을 느끼지 못했다. 같이 훈련을 갔던 아이들조차 이 상황에 대해서 의아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일상을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이 입장문을 낸 학부모들은 해당 아카데미의 선수반 학생 35명 전원의 학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흥정 씨, 손흥정 감독에 대해서 폭행으로 고소하고 또 논란을 일으켰던 그 학부모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아카데미에 있는 학부모들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손 감독을 편들어주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아마 이분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손흥정 감독뿐만 아니라 코치들도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이 제대로 잘 이루지 못해요. 아카데미가 잘 운영이 돼야 보인들, 자녀들도 교육을 잘 받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체벌이 정당하다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당사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일을 왜 바깥 사람들이 마치 큰 범죄가 일어난 것처럼 아카데미 구성원들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제가 의미를 그냥 해석해 보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곳들이 시민사회단체나 인권단체 이런 곳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괜찮은데 왜 밖에서 이래서 문제를 키우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뭐 이분들의 입장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만약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따져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이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걸 그냥 아무 일 없다듯이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혹시나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없는지는 좀 명확하게 밝혀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축구 아카데미 학부모들은 이렇게 송감독을 옹호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에 있는 제3자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나 또 그게 또 그들의 일이에요. 시민단체의 일인데 시민단체의 주장은 좀 다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논란의 시작은 폭력입니다. 5억 원이니 20억 원이니 하는 얘기들은 다 그 다음에 발생한 부차적인 문제예요. 송감독이 입장문에서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을 했죠. 사랑해서 때린다는 말 자체가 언어도 다닙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틀린 말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또 학부모들은 이렇게 시민단체가 자꾸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손감독 같은 경우는 폭행이 아니라 폭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감독의 아들이죠. 손흥민 선수의 형이기도 한데 손코치에 대해서는 지금 폭행 혐의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어제 토론회를 열고서는 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지탄을 한 건데 중요한 건 이 손감독과 코치진이 아동들을 상대로 지속적, 조직적,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과 선수로서의 성공을 직접적으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적인 성인들의 폭력 같은 경우 이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여서 만약에 피해를 주장하는 분 쪽에서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면 고소가 취하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아동에 해당되죠. 그래서 아동 관련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돈과 협박 이런 것도 또 같이 연루가 좀 돼 있는데 최 변호사님, 감독하고 손감독하고 코치 두 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잖아요. 쉽게 결론이 날 수 있는 건가요? 쉽게 결론이 난다고 봅니다.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또 개별적으로 어떤 수사를 했을 때에 경찰로서는 지금 아동에 대한 학대 혐의가 인정돼서 이른바 유죄 혐의로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검찰이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경찰의 조사만으로 충분하다. 이러면 그냥 부르고도 할 것 없이 그냥 기소해버려요. 그런데 검찰에서 굳이 추가적인 수사를 한다는 것은 뭔가 경찰에서 조사했는 것만 가지고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할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경찰이 아니고 검찰입니다. 지금 의견이 굉장히 나뉘기 때문에 검찰 조사의 결과가 어떤지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어떤 감수성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판단을 검찰이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